경기도 양주시 백서급에 있는 마장저수지에 인접한 기업체 연수원 부지 매매입니다. 대지면적 8,863제곱미터고요. 매매가는 48억원입니다. 대형 음식점이나 기업체 직원 휴양시설, 종교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곳인데요. 2128-3838 코드번호 248번으로 상담받으세요. 외곽순환도로 송추아이스와 통일로아이스에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. 인접지에는 감사원 교육원이 있는데요.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비교적 한적한 이곳은 저수지를 배경으로 한 자연풍광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. 주변의 등산로와 저수지변 둘레길을 이용한 산책로도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요. 기업체 연수원과 직원 휴양시설, 종교시설부지로는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. 2128-3838 코드번호 248번으로 상담받으세요. 경기도 양주시 백서급에 있는 마장저수지에 인접한 기업연수원 부지 매매였습니다.